미래나 해서 생리를 안하는 경우는 어떤가요? 그런데 왜 피임약을 먹으면 유방아 발병 흥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결혼 안하고 살 경우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골드학교 부로배원의 저인외과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서재홍입니다. 네, 오늘은 데렛다 시간으로 유방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것을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는 태어날 때 이미 난자 개수가 정해져 있다 들은 것 같은데 그럼 야연 상태에 좋아졌다 해서 생리를 더 오래 한다는 건 난자가 새로 더 늘어났다는 건데 이게 가능한 건가? 생리 직시작 감염 퇴웅도 빨리 오는 거 아닌가? 네,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아, 이제 이분이 물어보시는 거에 문제가 뭐냐면 난자 개수가 굉장히 적게 몇백 개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정성이 느린 여자분들의 난서 안에는 수십만 개의 난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보통 생리를 하면서 이번 달은 오는 쪽에서 나오고 그 다음 달은 왼쪽에서 나오게 번갈아 하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평생에 몇십 년을 생리를 한다고 해도 난자가 나오는 개수가 몇백 개 미만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 난자 개수가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문제는 문제가 쉽게 풀릴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미레나에서 생리를 안 하는 경우는 어떤가요? 교수님, 교수님 궁금합니다.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미레나는 잘 아시는 것처럼 자궁 안에다가 넣는 기구입니다. 미레나에서는 천천히 프로게스토론이라고 하는 그런 여성 호르몬이 나오게 돼서 자궁의 책상을 막는 약이죠. 그런데 이 미레나 자체가 유방암 발생률을 일으킨다는 그런 보고는 아직 많지는 않지만 약간의 유방암 발생률을 올린다는 그런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미레나 자체가 전혀 유방암과 관계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기존에 그런 많이 사용하던 그런 피임약에 비해서 유방암 발생률을 올리는 그런 부작용은 조금 적지만 그래도 약간의 유방암 발생률을 올리는 효과가 있다. 이런 부작용이 있을 때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야조와 같은 피임약을 먹게 되면 호르몬제 영향으로 자궁야바에 진의식을 안 하고 그로 인해 승리를 안 하게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유방도직도 같이 진의식을 안 하는 건가요? 그런데 왜 피임약을 먹으면 유방암 발병 확률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피임약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피임약마다 그 안에 있는 성분이랑 그게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피임약마다 어떤 약은 어떤 성분이 더 많이 들어있고 비율이 다 다르기도 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피임약은 여성호르몬 에스트로젠과 프로게스토론이 어떠한 특정한 비율로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의 피임약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의해서 자궁 내 호르몬의 바란스를 떼트려 버리는 거예요. 이 자궁 내 바란스가 잘 유지되어야지만 정상적으로 정정한 안자가 수정이 되고 착상이 되게 되는 것인데 그 바란스를 깨다 보니까 이게 착상이 안 되게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피임약인 것입니다. 이 야즈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런 많은 그런 피임약들도 여성호르몬 성분이 다 조금씩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짧은 기간 동안 몇 달 1, 2년 이렇게 쓸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제 5년, 10년 오래 쓰게 되면은 이러한 기기작용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고 유방한 발산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쓸 수 있다 좀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유방조직이 증식을 안 하느냐 이거 물어보는데 피임약 자체에 여성호르몬 성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것들이 유방에 있는 조직들을 성장을 자극을 시킵니다. 비록 우리가 피임약을 먹어서 생리를 안 하게 되더라도 그 여성호르몬의 영향에 의해서 겉으로 우리를 잘 못 느끼더라도 유방의 조직이 증식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증식에 의해서 유방한 발산이 높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승리를 수도학기 때 했고 지금 40대 후한 때인데 미혼입니다. 제 상황이 위협하긴 한 것 같은데 그럼 결혼 안 하고 살 경우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네, 첫 승리를 첫 탑기 때 하셨고 지금 40대 후반이라고 하시니까 아마 승리를 30년 정도는 하신 것 같은데 아직은 아마 승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폐경이 안 오신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승리 기간이 지금 30년 이상으로 길고 그리고 결혼 안 한 미혼인 경우는 유광한 발산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유방 초음파와 유방 촬영을 하시는 게 좀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지금부터는 매년 유방 촬영과 유방 초음파 검사를 몇 년 하는 것이 인전하겠다라고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